디케이드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얼마나 많겠습니까? 7월 이상평론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555의 그곳은 알기 싫다 시작합니다. 저는 선생과 함께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희상입니다. 선생님이 지난달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윤세민이 안 오냐? 여기서 저는 손희상입니다. 맞은편에 누가 없으면 불안하다. 제가 그런 말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달에는 성가비로 참아라. 안 채워지더라고요. 사람 구하고 있다. 구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최대 위시리스트죠. 경력같은 신입사원. 건조에디터? 짜잔. 놀라셨나요? 출근 3일차입니다. 제가 땅에서 솟아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분이 제가 예전에 야스 음악 틀었더니 이상한 음악만 나온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멀쩡한 사람이라. 강력한 첫인상을 받았죠. 스카우트 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입니다. 됐습니다. MBTI 뭐예요? 이게 예의예요 요즘에. 얘기해도 되나요? 말해도 돼요. 저는 INTJ입니다. 뭔지 모르겠네요. 왜 여쭤보신 건가요? 다행이네요. 우리 둘 다 모르니까 외롭지는 않아요. 그러게요. 저만 정치자분들께 정보를 알려드리고. 저는 ENFP입니다. 그건 뭐예요? 저랑 거의 정반대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MBTI를 가진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줄 서는 날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건조에디터는 뭐 살 때 온라인에서 줄 서는 일 뭐 있나요? 온라인에서 줄을 선 일이요? 네. 접속하느라 대기타는. 아 저 콘서트 예매할 때죠. 광클할 때죠. 저 최근에 있었습니다. 언제요? 그게 되게 뭐 탄핵 그런 거 뭐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아이돌 팬미팅. 네. 임영웅 콘서트. H&M이나 자라 세일. 아 자라 세일. 그렇죠. 네. 뭐 저 아디다스나 나이키의 뭐 중요한 신제품. 아 대부분 소비군요. 아이폰 발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한 5년간 살아봤기 때문에 청원이라고 하면 청와대 청원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예 없어졌죠 이제. 네. 지금 시끌시끌한 건 국회 청원이지요. 옛날에 청와대 청원하고 방식이 비슷합니다. 안 들어가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국회 청원 사이트 가셔가지고 해당 위원회 정하고 청원 내용 쓴 다음에 시민들 참여를 받죠. 그리고 그 시민들은 모조리 자기 인적 사항을 적고 참여해서 동의를 합니다. 해당 위원회의 회부대기 즉 다루지 않으면 국회가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청원이 되는 법적인 힘을 얻는 기준은 5만 명의 동의입니다. 6월 24일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6월 30일에 70만을 넘었고 7월 1일에 80만을 넘었고 7월 3일 수요일에 100만을 넘겼습니다.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누구나 마음 급하죠. 언론도 야당도 당장 서명한 시민들 마음가치만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마음 말고 다른 변수가 많잖아요. 민주정을 되게 오래 지속한 나라일수록 써본 적이 없는 탄핵 처리 기술. 미국은 해본 적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21세기에만 지금 3번째라서 전국 불안도 예상해야 됩니다. 전국 불안은 그냥 선거 결과 수준이 아닙니다. 공화정에 위기가 닥치면 오는 불안에는 전쟁이나 학살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박근혜 탄핵 전국에서 쿠데타를 고려한 사례가 발각된 적이 있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탄핵이 처리되어야 되니까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조심조심 갈 겁니다. 야당이 지금 기자회견을 준비한다고 했고 청원 내용 심사를 한 뒤에 회부 내용을 논의하면서 언론플레이 시동 가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내일 되고 모레 되는 건 아닙니다. 선생도 알고 들어갔을 겁니다. 저는 거기 시끌시끌하다길래 재미있을까봐 그게 원래 청원 사이트에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서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서브 사이트를 누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광고 붙이고 축제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구경하러 갔었어요. 광화문이 됐군요. 그래서 청원 접속 기다리는 동안 멍때릴 수 있는 사이트도 누가 만들었고 그런 것도 생겼더라고요. 당장은 아니어도 시민들이 2년 넘게 정치권에만 맡겼으면 2년 넘게 걸렸을 수도 있는 일을 조금 더 빠르게 당긴 수준의 사건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혁신당 당대표가 수요일에 이번 주 수요일에 최고회의에서 했던 말 석 달도 삼일도 길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먼저 시작한 청원이다 라는 말에 맞춰서 전국을 고민해 볼 수는 있습니다. 2년 동안 지금 수출이 기록적인 감소를 거듭했습니다. 이제는 줄어든 수준에서 조금 늘어나면 늘어났다고 기사 써주죠. 이제 그런지 한 2년 된 겁니다. 네. 혐오 살인이나 산재 사망이 있어도 국가가 나서서 잘못했다는 말이나 잘하겠다는 말을 하는 걸 못 들은 지도 2년이 됐습니다. 한 번도 없었죠. 대기업이나 부동산 부자 세금을 계속 갉아먹은 지도 2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얘기.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오콘들의 말에 홀려가지고 도널드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을 회담장에서 뒤엎은 다음에 평화무대가 경색이 됐죠. 그때 이후로 이상가족 상봉이 멈춘 건 5년이 넘었습니다. 실마리를 풀자면 미국이 움직여야 되고 미국이 움직이자면 우리나라의 태도가 전향적이어야 되는데 핵무장하자는 소리하는 당이 집권한 지도 2년이 됐습니다. 사흘이 급한 얘기 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상가족 얘기예요. 얘기를 하기 전에 디버그를 할 필요 없는데 디버그를 요청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XSFM25에 지메일닷컴으로 이병환씨가 뭐라고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사는 이병환입니다. 반가워요. 지난번 이상평론 얘기인가봐요. 수정사항이 있어 메일 보냅니다. 대구시청사 미술관으로 용도변경 안건에 대해 홍준표를 쫓아내는 거라고 하셨는데 홍준표는 대구시장 취임하자마자 구 경북도청으로 집무실을 이미 옮겼습니다. 아 이미 쫓겨나 있었구나. 아 그래서 그 앞에 지금 파워풀 대구가 걸려있죠. 빨간색으로. 힘이 그 방으로 옮겨왔다는 걸 뜻하죠. 뭡니까. 이병환씨에게 제가 잔소리를 하고 싶어요. 손 이상 말을 어디까지 귀담아 들을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는 그거 사실이 아니라고 받아들였었어요. 그때 저는. 찾아보면 놀랍게도 신문기사가 없는데 그 이전 시기가 용산 집무실 이전 시기랑 거의 겹치거든요. 대통령이 용산 갈 때 홍준표가 같이 쫓겨난 것 같네요. 이사 날짜를 같이 잡았나 봐요. 아내 친구가 대구시청에서 근무하는데 시청 앞에서 노조가 시위하는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이전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만 방송 듣고 보니 미술관 만들려고 옮겼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시청 직원이 모르는 건 또 무슨 일인지. 찾아보니 한겨레 박수혁 기자의 22년 7월 6일 기사가 있습니다. 집무실 이전 용산 말고 더 있다. 전국 퍼진 윤 대통령 따라하기. 일부를 좀 보죠. 집무실을 더 높은 곳으로 옮겨 논란에 휩싸인 단체장도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중구동인동청사 옛 본관 2층에서 북구 산격동청사 옛 별관 3층으로 집무실을 옮겼다. 별관은 본관과 달리 울타리가 있는 데다 대로변에서 거리도 멀어 시민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까닭에 홍 시장이 각종 민원인의 시위와 소음 등을 피해 조용한 곳으로 집무실을 옮겼다는 뒷말이 나온다. 손희상의 이론에 의하면 조용한 곳으로 윤석열이 보내버렸다는 거고 저는 그 말을 한 귀로 흘렸다고요. 이병환 씨. 유배를 당했네요.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집무실 말 옮긴 거예요? 시청이 다 같이 옮긴 건 아니겠죠? 그렇죠. 시청 두 군데는 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가 화려한 시청을 짓는 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개 건물을 나눠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인청사가 있고 상격청사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경북도청이 상격청사죠. 이 앞에는 정말 조용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스트리트뷰로 보니까 그 앞에서 집회하면 흥이 안 날 곳으로 갔습니다. 앞에 타이어 가게밖에 없어요. 공원이나 덕고 보러 가는 길이거든요. 타이어 사장님한테 좀 미안하죠. 거기서 집회하기. 하지만 이병환 씨 혼나신 기념으로 뭔가 선물을 건조해서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걸릴 수 있으니 기다리세요. 기다려주세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큐어바이네이처 큐비엔 맥주의 친구는 나의 친구 바보상의 술안주 에그타르트와 스컨 맛집 꾸루꾸루 예비만 같아와의 안전을 생각하는 빅그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혼술 세트로 부담없이 간편하게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의 첨가물을 더해 맛을 만들어내면 유통기한이 늘어나요. 재료를 아끼고 레시피를 바꾸면 이익이 늘어나요. 그런데 말이죠. 꾸루꾸루는 다르고 싶어요. 좋은 재료와 정성의 맛을 믿거든요. 진짜 디저트의 맛. 달콤한 순간은 꾸루꾸루. 당귀뿌리 추출물 75% 콜라겐, 엘라스틴 세 가지 유산균 컴플렉스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안젤리카 샴푸 빅그린 두피강화 천연 샴푸 빅그린 안젤리카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백억균주 기본 프리미엄 덴마크산 기본 제로칼로리 기본 기본은 충분하다. 이제는 맛있게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큐비엔 할인 기력이 딸리는 여름의 친구 큐비엔이 대대적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저도 이제 출근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적응을 잘해야 된다. 첫 주부터 아프면 안 된다. 영양제를 먹어라라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옛날이 건조헤디터의 첫 주를 보면서 기억나더라고요. 오늘 건조헤디터가 얘기해줬어요. 월요일날 속 쓰렸다. 맞아요. 우와. 물을 먹고 체한 그러니까요. 누가 보면 이렇게 진검을 뽑아놓고 기다린 줄 알 텐데 사람들이 근데 저도 어디 새로운 데 가면 첫날 첫 주에 위협약 한 번 먹거든요. 한 번씩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 정신은 아니어도 몸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20대도 큐비엔은 필요합니다. 최대 83%에 이르는 할인 할인 유통기한 임박 상품인 루테인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할인율도 평균 40%입니다. 네. 약국에서는 이 가격에 못 구합니다. 5만 원 이상 구매 시 루테인 두 개를 증정해드리고요. 7만 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루테인 세 개를 증정을 해드립니다. 10만 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MSM 두 개를 드리고요. 관절 건강에는 MSM이죠. 1 플러스 1, 2 플러스 2 행사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드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20대에는 관절도 수술을 챙겨야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관절도 눈이 어릴 때 안 좋았다고. 저도 요즘 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가지고 수술도 알아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일단 루테인 아스타잔티는 저도 챙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더위를 지금부터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요. 특히 액세스몰에서 QBN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MSM이 미생물이란 뜻인가요? 몰라요.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선생님은 이제 태어나신 뒤에 그러니까 세상에 도래하신 뒤에 첫 이상가족 상봉 방송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기억이 처음 시작하는 어느 순간 즈음에 이상가족 상봉 생방송이 있었어요. 아 80년대 말씀하신 거죠? 네. 1983년인가 그랬죠. 하루 종일 틀어져 있는 걸 저는 그때 아기 때 본 거예요. 하루 종일 틀어놓고 사람들이 계속 울고 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 와서는 자료를 찾아보고 알았죠. 시청률 70% 저도 아빠 쪽에 있을 때 아까 보고 있었습니다. 80년대에 계속 했었습니다. 83년도의 그 충격 같은 거는 제가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저는 유튜브로 봤어요. 요새 그걸 KBS 디아스포라 채널에서 아카이빙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KBS 디아스포라 채널 볼 거 많습니다. 네. 그런데 조회수가 기본 50만은 넘더라고요. 이상가족 상봉 영상이. 아 저 울고 싶을 때마다 봐요. 아 네. 치면 바로 우수 있어요. 그건 그래요? 그래서 이상가족 치면 바로 뒤에 레전드가 자동 완성으로 뜨더라고요. 생각보다 왜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커뮤니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은근 쾌감이에요. 네. 저는 그냥 상업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보다 좋은 콘텐츠가 드물어요. 아 이상가족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콘텐츠죠. 그런데 이산가족을 이렇게 만나서 TV 생방송으로 한참 동안 나오고 그런 것은 전 세계 역사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네. 그럴 일이 있는 나라가 드물기도 하고. 네. 예를 들면 예멘이 한동안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만 민간 왕래는 자유로웠다고 하고 그리고 그죠. 독일도 통일했잖아요. 네. 갈라져서 못 볼 사람들을 딱히 보이세요.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상가족 상봉 TV 프로그램 KBS가 했던 것 같은 거 하려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종전이 돼도 한 30년 더 걸려요. 우크라이나는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이 있는 시대라서 좀 흩어지더라도 페이스북으로 다 찾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러시아의 완전히 차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네. 이런 분들을 위한 러시아의 위대한 발명품이 있잖아요. 텔레그램. 네. 대화하고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그 80년대의 이산가족은 국내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찾는 것이었고요. 네. 그리고 80몇 년도 쯤인가 맞습니다. 설명을 안 했네요. 네. 그때 한국에 비가 엄청나게 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원래는 용산 쪽에 태어나셔서 거기는 옛날에는 비만 오면 수해가 나고 그런 동네였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곳을 빨리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강남 논현동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한강은 원래 치수하기가 아주 쓰레기 같은 곳입니다. 네. 그런데 넓고 이사갔던 그 해에 수해를 어마어마하게 입어서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은가가 나뭇가지에 걸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도저히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해서 다른 곳으로 바로 이사를 가고 엄청난 역류가 있었군요. 어쨌든 그런 정도로 되게 큰 수해를 입었던 그 80년대에 아유 강남 송파는 정말 절반이 물에 잠기는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거기 지대가 되게 낮잖아요. 그때 북한이 우리한테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맞습니다. 막 수해복구 그런 거 하고 아 그게 그때군요. 쌀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그때 그 계기로 해서 85년도였을 거예요. 그 남북 간에 갑자기 화해 무드가 좀 되고 그 남북 간에 서로 이제 왕래를 좀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도 지금이랑 비슷하죠. 그걸 받아왔다고 전두환을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일성장이 돌아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다가 국민의 정부 때인 2000년 8월 15일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정식으로 시작됐어요. 정식으로 시작됐다는 건 정기적으로 앞으로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2018년 8월을 마지막으로 남북한 간의 이산가족들은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6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 정부와 무관한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도 실패하지 않았느냐. 제가 설명 들었죠. 하노이 회담 파토 이후에 달라진 것들이 있다. 그랬으면 그다음에 눈치를 보고 어떻게 다시 시작하지를 고민하는 정부가 들어왔다면 지금까지 계속 경색되어 있을 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회였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때가 모든 게 다 원점으로 돌아왔을 테니까. 2024년 현재 통일부 통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4,005명 가운데 상봉이 성사되어 북에 있는 가족 친지를 만난 사람의 수는 방북 상봉자 18,061명, 방남 상봉자 2,700명, 그리고 민간 차원의 상봉자 3,418명을 더해 2만 4,179명입니다. 이 중에서 방남 상봉자라고 하는 것은 2000년과 2001년에는 북한에서도 남한으로 이산가족을 보냈었거든요. 맞습니다. 남한으로 왔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 만났던 분들을 뜻하는 거고요. 민간 차원도 있네요. 네. 민간 차원에서 주로 적십자를 통한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심지어 민간 차원의 북한 관광 상품도 있었잖아요. 그때 해놓은 게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다 없어져서 그렇지. 가족과 다시 만난 사람이 지금까지 2만 4,179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전체 상봉 신청자 가운데 10만 명 이상이 여전히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이 안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가서 가족을 만나고 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참고로 상봉 신청자가 이산가족의 전부가 아닙니다. 남북한 사이에 가족이 흩어진 이산가족은 훨씬 더 많고요. 1차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된 2000년 이전에 당사자가 이미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그때 이미 너무 고령이셨거나 해서 상봉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네요. 2000년대 초반이어도 이미 전쟁 단식이 20대였다고 하면 70대쯤 되니까요. 그렇죠. 한국에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가족이 찢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이걸 추산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 자료가 있습니다. 1960년 대한민국 인구조사 때에 이미 서울시민 10% 이상이 이북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북 출신 인구가 서울에 가장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경기도에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 인구의 10% 이상이 실양민 2세대, 3세대입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강원도와 부산 등등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죠. 예전에 벌써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거의 초기였던 것 같은데 JTBC에서 이런 다큐 하나 만든 적 있었죠.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동해안의 도시들. 아마 속초랑 원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든 거였을 거예요. 문화가 얼마나 닮았는가와 그동안 달라져 있는가. 실제로 보면 다 왕래하던 집안의 사람들인 사람들도 되게 많고 자기가 이산가족인지 모르고 60년대에 낳던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큰아버지를 영원히 본 적이 없는 거죠. 안 알려줬으면 영원히 뭐를 했을 것이고. 한두 명이 아니겠죠. 안 알리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긴 하네요. 당시 이 분위기를 생각합니다. 북한에선 더 그럴 겁니다. 아마도 그렇겠죠. 지금 현재 후손 세대까지 포함하는 국내 실향민 가족의 현재 인구는 최소 550만에서 최대 800만 가량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인구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안에 저도 들어갑니다. 당사자시군요. 당사자는 아니고 제가 그때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3세대? 3세대입니다. 서울에 수십 세대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 저 같은 사람 많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원래 고향이 북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경성에 유학을 와 있었는데. 지금의 서울이죠. 그 사이에 분단이 되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런 일 많죠. 평양에 유학 가 있다. 그럼 그 사람만 사라지는 거예요. 원산에 돈 벌러 갔다. 그 사람만 여기 있게 되는 거고. 모든 할아버지의 모든 가족이 다 북쪽에 있고 저희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촌 누이 한 명만 남쪽에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이나 지나서 제가 알게 된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북한에 처자식이 있었다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당시에 유학 올 나이 때면 그럴만하네요. 보통 대학을 갔다. 그러면 애아버지인 경우도 되게 많았고. 할아버지가 그리고 병역 거부 하시느라고. 일자때 징용 그런 거 안 나가려고. 호적 바꿔치기하고 그러면서. 흔했다고 하죠.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나이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건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개 논팽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당시에는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징용을 피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였던 거죠. 그걸 고백하셨을까요? 처음에 연애할 때? 모르겠어요. 그거 안 물어봤으니까 제가. 그러니까요. 그건 할머니 아니면 알려주실 분도 없는데 그건.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원래 첫 번째 아내하고는 만나지도 못하고 이혼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왜냐하면 분단이 됐으니까요. 사실 슬픈 얘기죠. 어쩌면 좋았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가능성을 높이 치지만 슬픈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쨌든 가정이 공중분해됐다. 그런데 가정이 공중분해됐지만 새 할머니. 아니 그때는 할머니가 아니었겠죠. 저희 할머니가 그때는 젊었는데. 새 장가를 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서울 사람이었고요. 동네 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봉을 신청을 안 했어요. 할아버지는 북한에 살아있을지도 모를 첫 번째 가족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서울의 두 번째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얼른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뿌리를 내린 지 오래 됐잖아요. 이 땅에. 네. 그러니까 뭐 특히나 배우자 관계 같은 경우에는. 더 예민하죠. 그러니까 뭐 동생 뭐 이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2000년부터 지금까지 상봉 신청자가 13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100만이 넘는 인구가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에 시간을 드릴 수 있는 환경에 사람도 많이 없었을 것이고. 네. 그런 슬픈 기억이잖아요. 그런 걸 사람들이 꺼내서 자기 인생의 전면에 내놓는 거를 생각보다 굉장히 꺼리잖아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요. 이러면. 이게 왜 우리가 다들 비슷한 트라우마를 쉐어하는데 공유하는데 말하기 귀찮아서 말하면 더 힘들어질까 봐. 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커뮤니티에 내재되어 있잖아요. 100만이 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건 그만큼의 트라우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이미. 그렇죠. 참고로. 네. 선생님의 이번 주의 이야기는 근래 이상평론 중에 제일 심각합니다. 그래요? 기대를 접으시고. 저도 몰랐는데. 안 웃기잖아 봐. 아 그래요? 계속 슬픈 얘기잖아요. 저도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지난 방송도 나름 열심히 복습을 하고 왔는데. 영 다르잖아요. 원고를 열어보고 효과가 없는 예습이었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건 마치 마음이 같은 거예요. 저한테. 왜냐하면. 마음이 보면 울게 된다는. 일단 저는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제 개인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요. 이북에서 내려온 남자들한테 특히 남자들한테 공통되는 어떤 강렬한 가장의 의무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초반, 중반에 태어난 사람들. 20세기. 20세기 초반이죠. 대체로. 이북 출신이 아닌 분들한테 정말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집에서 요리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할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네. 할머니는 안 해요. 이게 그 기독교 교리랑 연결이 돼서 집안의 가장은 집안의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예수가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먹인 것처럼 남자가 처자식에게 음식을 먹여야 한다는 식의 종교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통상적인 건가요? 저는 이게 되게 일반적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게 그 북쪽에서 내려온 기독교 문화의 흔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문화권에 따라서 특정 성별이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건 되게 흔하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수적인 거예요. 맞아요. 360도 돌아간 가부장재 같은 거죠. 그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자는 목사가 되면 안 돼. 랑 비슷한 맥락에서 음식은 당연히 남자가 해야지. 뭐 이런 게. 이게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까지 이런 의무가 이어져서 저는 제 인생을 통틀어 어머니가 한 요리를 먹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이런 건 이어질 수 있죠. 패턴은. 네. 이북 출신들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인 견해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기 쉬운데요. 대체로 그런 편이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출근하기 전 새벽 6시마다 일어나서 아침을 차리는 거예요. 이것도 보수적이기 때문일까요? 네.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거예요. 진짜로. 성실해야 한다. 아 그래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이면 아침을 늦게 먹을 수는 없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보수적이면 전날 밤에 술 많이 안 먹나? 이런 다양한 상상을. 가족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하나. 부양을 해야 한다. 제 상상력은 쓸모없어요. 이게 한국의 다른 가정의 문화가 우리 집이랑 상당히 다르다는 걸 저는 아주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죠. 대화를 나눌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선대가 이북 출신이시고 그것도 이북에서 온 기독교인이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실향민의 가족에 대한 의무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순히 그냥 부양의 의무 같은 게 아니에요. 그 의무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남쪽의 친척도 전혀 없고요. 완전 맨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피부치라고는 그 다음에 생긴 자기 자식과 손녀 손자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과 후대의 삶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갈아넣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민자 1세대하고 좀 닮았어요. 실향민들을 보고 있으면. 그래서 정치적 견해도 훨씬 더 보수적으로 표현되거든요. 군부 정권 당시에 민정당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북어도 출신들이 정말 많으셨고 우리가 이 비슷한 얘기를 옛날에 이제 00년대 말이나 10년대 초에 해외에 나간 이민 1세대들 얘기하면서 많이 했었어요. 이민을 처음 나갔을 때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그대로 머릿속에 담고 여생을 살아가는. 그러면 좀 나쁘게 말하면 개화가 될 가능성은 없죠. 별로. 이 허어 벌판에서 내가 노력해서 이 100% 다 고생고생해서 이루었는데 그걸 지켜야 한다는 어떤 생각에서 발휘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감각이 정치적인 감각까지 수구적으로 만들어줘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실향민들이 상풍신청을 안 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연결이 돼요. 반쯤 따라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가족을 생각해서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에 대한 정말 보수적인 애착이죠. 자기 자신에서 확장된 형태로의 가족을 생각하는 거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에 있을지 모를 가족들을 엄청나게 보고 싶으셨겠죠. 저희 할아버지는 내색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네. 할아버지들은 주로 별 내색 없이 돌아가십니다. 네. 저는 그게 할아버지가 끝까지 지킨 나름의 의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돌아가셨을 땐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 그랬구나. 네. 그랬구나. 말하지 않는 메시지는 몇 년 있다가 들리더라고요. 통일부가 2019년에 이산가족을 찾는 국내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이산가족 1세대 당사자들 사이에서 매우 높은 비율로 놀랍게도 자기가 죽고 나서 자식 세대 간에는 교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대답을 합니다. 왜일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산가족은 자손과는 무관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응답을 그렇게 했고요. 이게 이산가족을 찾고 계신 분들의 응답이에요. 당사자에게 받은 답이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분들이 이산가족이 된 것은 나로 끝이야. 자기 자신으로 끝나고 그다음에 남한에서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게는 이걸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건 이민자들과 굉장히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우리의 레거시를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런 우리가 같이 읽은 것들을 함께 지켜나가자 같은 게 없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 다르네요.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더욱더 그럴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옆보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북한에 있는 헤어진 가족과 다시 만나고 교류하기를 싫어하거나 혹은 완전히 칼같이 끊어냈거나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걸 최대한 억누릅니다. 이게 이북 출신인 사람들의 1세대들의 되게 흔하게 발견되는 공통적인 윤리예요. 물론 뭐 공통적인이라는 커뮤니티에 대한 공통적인이라는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사회학의 답에는 5만 미친놈들의 익셉션을 다 놓긴 하는데 예를 들어 온가족과 3대를 다질화하는 덕질인 같은 사람도 따로 있을 수 있고 나만의 패턴에 맞는 갑상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언제나 가족은 개개인의 이유로 오프렌하고 혹은 뭐 아싸 이혼 안 했는데 이혼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공통적 윤리에 들어가는 메이저 대다수는 그러니까 이 실향민들을 우리 사회는 한 번도 소수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네요. 정체성이 다르다 혹은 어떤 집안의 문화가 다르다 그런 것들도 누구도 그런 걸 눈여겨본 적이 없어요.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고향이 다르다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고향이 다르다. 왜냐하면 차별한 존재로 보진 않으니까. 저는 먹는 음식이 명절에 좀 다르다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그렇죠. 조금 다르죠. 그건 그거대로 장점이 있는데 여기서 소수자성에 대한 이해라는 건 다수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가지고 있지 못해서 힘든 게 뭘까 하는 고민 생각을 생각해 본 적이 그다지 많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 방식이라든가 그런 게 1세대들 실향민 1세대들에게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이북 출신의 실향민이 남한에 있는 가족보다 자기 자신, 자기 개인의 그리움을 앞세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1세대 실향민이 자기 기억을 스스로 억누르고 살고 있고 이건 정말 다른 나라에 간 이민자들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그래서 그 결과로 실향민 가족의 두 번째 세대부터는 실향민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거의 사라져버려요. 이거 제가 예전에 공부하다 비슷한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뭔가요? 이후에 세터민. 아 북에서 오신 세터민들. 그렇네요. 비슷하네요.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넘어왔다라고 해도 자식에게 빠르게 여기 녹아들도록 엄청 열심히 가르쳐요. 그래서 웬만한 깊은 대화를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이 사람이 어릴 때 어서 나서 뭘 배우고 뭘 경험했다는 걸 모를 정도로 섞여 들어가요. 이거 진짜 되게 특이한 현상입니다. 오히려 남한에서 지방에서 서울로 오신 분들은 그 정체성이 그래도 2세대까지는 가거든요. 좀 길게 가면 3세대 가기도 하고요. 거기 우리 아빠 고향인데 우리 엄마 고향인데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건조 에디터가 1세대예요. 서울에서 계속 눌러 살겠다면. 그렇죠. 그러면 건조 에디터가 나중에 자식을 가져도 그 자식도 PK, TK 언어를 쓸 거예요. 그렇죠. 그런 확률이 높죠. 그래요? 네. 실제로 저희 친척들 중에서는 그 1세대가 됐는데 그 자식들이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중학교까지 갔는데도 PK, TK 언어를 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는 제가 발견했던 건 그거였어요. TK 언어가 뭐예요, 근데? 아니, 저도 이제 그분 TK... 아, 그죠? 저희 아버지가 경북 사람이죠? 잠시만요. 2세대 당사자신가요? 저는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못하세요? 한마디도 못해요. 네. 아버지도 너무 일찍 서울의 공장에 취업하셔서 잘 못 알아들으시고 잘 못하시고 근데 그런 차이 말이에요. 연길에 출신의 우리의 동포들은 말을 잘 안 바꾸십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사람마다 다르죠. 안 바꾸고 사는 분도 많아요. 꽤 있습니다. 근데 세터민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말투를 다 바꿉니다. 바꾸려고 크게 노력을 하죠. 네. 그 차이는 저는 분명히 경험했어요. 정체성을 지우기 위한 노력을 드린다는 거죠? 정체성을 지우기 위한 것인가? 제가 그 어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현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요. 선대가 이북 출신인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만 하더라도 할아버지가 북에서 왔다든가 할아버지의 고향에 가보고 싶다든가 그런 감정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르치거나 속을 드러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아버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할아버지 옆에서 자랐고 저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는데도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근데 제 아버지가 예전에 금강산 관광 갔다가 선글라스 하나 삥 뜯긴 적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런 피해 사례가 보고될 때가 있었어요. 네. 북한 안내원한테 뜯겼다더라고요. 제 아버지는 거기에 대한 감정이 더 큽니다. 북한의 첫인상. 텁텁촉. 평생 한 번도 삥을 뜯겨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북에 갔더니 거기 가서 삥을 뜯기고 왔더라. 그게 감정으로 남았는데 할아버지에 대한 할아버지의 고향에 그런 쪽의 감정이 그거보다 작아요. 할아버지께서 당신께서 아무것도 아들에게 스며들지 못하도록 엄청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왜 갓 오브 워에서도 보면 크리토스가 아들한테 딴 얘기 되게 안 하잖아요. 신인 얘기도 안 하다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개고생하는데 숨겨야 할 이유 같은 걸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세대인 제 세대까지 오면 북한이고 뭐고 그런 거 아예 관심도 없게 됩니다. 저도 선생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요. 방송 들으시는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실향민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거의 대부분이 살면서 그걸 크게 느끼셨던 적이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후기 보내주세요. 보통 근데 보통 그래요. 얘기하다 보면은 아 맞다 우리 할머니도 이북 출신인데 이렇게 말해요. 저도 정확히 그렇게 들었어요. 주변에서. 아 맞다를 붙이고. 아 맞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평소엔 잊고 있는 거지 그걸. 왜 그렇게 되었냐면 그 사람의 할머니가 스스로를 억눌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은 100% 있었겠네요. 남한에 있는 지금의 가족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잃어버린 경험이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있는 거 안 잃어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가족들이 행여나 서운해할까 봐 뭐 그런 식으로. 그건 상처의 발현이기도 한 거예요. 그 전에도 내 의도가 아니었는데 잃어버려 봤으니까. 이것조차 잃으면 정말 자기 역사가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자기가 살아 있어야 하는 존재 이유 자체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실향맨 1세대가 본인들의 이야기를 억누르고 살고 이산가족 상봉 신청조차 하지 않고 그냥 아예 단절된 상태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신청자 13만 4천 5명은 남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 의무감을 뚫고서도 그걸 넘어서면서까지 북한에 있는 가족을 정말 사무치게 만나고 싶었던 분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결론으로 도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봐야 이 결론이 얼마나 찐한지를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이산가족들 중에서도 하드코어 이산가족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신청을 한 거예요. 정말 그 사무치게 오랫동안 그냥 못 만났기 때문에 보고 싶다 이런 감정이 아닙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뭔가 마음을 남겨두고 왔습니다. 이분들은 실제로 이산가족 상봉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한 5분이나 10분 같은 아주 한 끗의 차이로 그 한 끗 차이 실수로 가족과 헤어지게 된 분들이 되게 많아요. 배를 못 탔다거나 손을 놓쳤다거나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헤어지면서 갈라지는 걸 바로 눈앞에서 보시거나 그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한 10대의 방송 보면서 흔히 들었던 사례들이었어요. 칠칠치 못하게 기차를 놓쳐가지고 라는 얘기를 40년 뒤에 처음 전환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그분들의 감정은 그저 그리움이 아닙니다. 회한이라든가 죄책감이 다 섞여있는 감정이죠. 생각해보면 살면서 이렇게 그때 그 한마디만 전할 수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할 만한 인연이나 상황이 있었을까? 인생에? 그런 경험을 대체 몇 명이나 가질까? 일단 저는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거든요. 저도 없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정말 뭐랄까요? 비유를 하자면 정말 영화 쇼트 하나 찍어놓고 저장해놓은 것처럼 강렬하게 시각적으로도 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순간의 감각과 비핀을 헤아리기 어려워요. 제가 지지난달에 특땡세상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아, 네. 그렇죠. 94살 국내 최고령 트로트 가수 할머니를 봤는데요. 그 시간에 집에 왜 있는 거야? 유튜브도 안 나오는 거야? 재방송 나와요. 재방송. 이분이 90이 넘은 나이에도 낮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고 밤에는 노래 연습하거나 외국어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쾌활하게 사시는 분인데 자기계발에 열심히 신군요. 90이 넘었어요. 인생 풀하게 사시는 분이군요. 그런데 그분이 흥남에서 철수할 때 본인만 타고 오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그 TV 프로그램에서 이 할머니를 통일전망대에 모시고 갔어요. 되게 쾌활한 할머니였는데 막 웃고 되게 농담하고 그런 할머니가 거기 딱 가자마자 갑자기 엄마,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엉겅 우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스스로 잘못한 건 아마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떨어지면서 헤어지는 순간에 그 배 위에서 봤을지도 몰라. 가족은 잘못 안 했는데 잘못했다는 말을 진심으로 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보통 꽤나 비극적일 때입니다. 아, 그죠. 흥남은 커녕 개성도 날씨 안 좋은 날에는 안 보이는데 거기 가봤자 그 밖에 안 갔는데도 그 말이 튀어나오면 수십 년 동안 그 말을 계속 어딘가에 뒤통수 어딘가에 깔아놓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방언처럼 튀어나온 것이죠. 네, 그렇겠죠. 이해됐습니다. 아니에요. 이해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깊이를 헤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다만 다른 이민 가신 분들의 사례들이 많이 보고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관광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LA의 코리아타운. 명소죠. 한식 최고 도시는 LA. 코리아타운 갔다 온 얘기를 저는 사적으로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제가? 그죠. 왜냐하면 진짜 실로 러블리하니까. 삶의 흔적과 진심이 그냥 길거리에 다 칠해져 있거든요. 온 길거리에. 그리고 그걸 드러내 보이는 것에 대한 행복감도 느껴져요. 60대 이상의 1세대. 우린 이걸 기억하고 있어. 분들은 이렇게 가꿨고 지금 이 밭에서 뭐가 나. 그리고 2세대, 3세대들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해요. 앰플리파이드 시간에 가끔 말씀드리는데 음악은 만국 공통이지만 에트니시티는 결국 남아있다. 그걸 없애자는 건 아니거든. 17살, 18살의 뮤지션들도 그거 다 보여줘요. 그거 되게 행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해봅니다. 그 양반들은 그 양반대로 힘들죠. 여전히 이격된 삶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가면 갈 수 있고 오면 올 수 있고 이 정도의 자유 정도 남아있는. 더불어서 거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랑은 입장이 다르지만 적어도 2부고도의 어르신들은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다른 디아스포. 그만큼의 억눌림은 있어 보인다. 정도를 알려주셨으면 이게 잘 심각합니다. 광고를 보러 가세요. XSFM입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아 시원하다. 어디.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 해? 바다. 그리고 술. 맥주만 있으면 뭐 해. 술 한주는 바보상해. 생체 이용률이 높은 RTG 오메가3. 혈행 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 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같은 시작이지만 끝은 다르고 싶기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비닐 포장제를 줄이고. 산책길에 버려진 쓰레기도 플러깅백에 담아보고. 세상엔 작지만 우리에겐 큰 도전. 비그 그린.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페스츄리처럼 바삭하게. 푸딩처럼 부드럽게. 뉴질랜드 유기농 버터와 천연 바닐라빈. 더없이 맛있는 에그타르트. 달콤한 순간엔 꾸룩꾸룩 에그타르트. 광고광고 스팟이 있네요. 티셔츠 광고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합시다. 아무튼 티셔츠 사주세요 여러분. 광고광고. XSFM에 광고를 하고 죽어가는 여러분의 아이템을 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광고비를 쏟아부었지만 남은 건 슬픔뿐이시라면. 그렇습니다. 유튜브 떴다방에 큰 고생을 하신. 네 그리고 지금 이걸 듣고 더 슬퍼지셨다면. 네. 10년간 쌓인 노하우가 여러분을 기사회생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다른 채널들과 다르게 저희들은 광고 컨설팅 업체에요 원래. 그 알시 요파시 앰플리파이드까지 다양한 취향의 고객이 있고요.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들어와서 이런저런 것을 살펴보면서 정말 체감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죠. 성재준 채널에서 오신 모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xsfm25골뱅이지메일닷컴으로 광고하고픈 아이템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xsfm은 소문자예요. 네. 7월의 이상평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아스포라 얘기를 왜 자꾸 하냐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게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식당에 갔다.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바쁜 베트남 시민들이 막 오가고 이렇게 있는데 조그만 스티커가 식당 앞에 붙어있어요. 하노이 한인회. 네. 저는 사실 하노이 한인회가 하는 식당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 더 좋을 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할인은 하노이 한인회원만 가능하거든요. 서울놈은 안 해줘요. 굉장히 폐쇄적인 커뮤니티군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커뮤니티를 살리기 위한 방식이죠. 상인들의. 근데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이북 오도민들은 그것도 안 하잖아요.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냉면집 같은 데서. 아 그건 고개 팔리니까. 아니 그 이제 이북 오도 신문이라는 것도 나오고 있는데 남쪽에서 태어난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이북 오도청도 있고 거기서 행사도 하고. 그리고 그 신문을 이제 그 평양식 냉면을 파는 곳들 중에 되게 역사가 오래된 유서 깊은 곳을 가면 입구에 그 이북 오도 신문이 있습니다. 아 비싸고 불친절한 곳들. 네네네. 일종의 맛집 인증서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에 가깝다고 해서 그게 맛집은 아니에요. 그런가요. 아 그죠. 그게 저 지난번 저 언제였습니까. 그 동계올림픽 때 한 번 다 까발려줬죠. 평냉 탈레반들이 그동안 얼마나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막 다 쳐서 먹고 그러잖아요. 소금을 넣는다고 하질 않나. 심심하잖아요 라고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고. 아 참 옛날에 먹을 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냉면을 먹는다는 거는 한 1년에 한 번이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의 할머니 얘기인데요. 10살 땐가 남동생이랑 고구마를 반씩 나눠 먹기로 하고 일단 그 고구마를 자기가 갖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잠깐 사이에 남동생을 잃어버리고 자기만 남쪽으로 온 거야. 아 보통 먹을 거에 관리자는 큰 누나죠. 네. 그런 분은 평생 동안 고구마를 아예 못 먹습니다. 아 드라우마로 남는군요. 아. 고구마만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감정은 동생이랑 헤어져서 오랫동안 못 봤다 하는 그런 그리움 그런 게 아니고 동생의 몫을 자기가 가지고 왔다는 미안함이 결코 해소되지 않고 깊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하신 분들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아. 네. 당사자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가족들이 남한의 가족들이 대신 신청하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고구마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걸 보잖아요. 당사자는 억누르고 있지만 가족들이 어떤 계기로 발견을 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집중을 딴 데 하고 싶지 않을 때 하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예를 들면 뭐 기보를 따라 한다거나 뜨개질을 한다거나 그럴 때 한 100시간에 한 번쯤 언뜻 지나가면서 중요한 얘기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외할머니를 어릴 때 계속 오랫동안 모시고 살아가지고 아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가끔 순간적으로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시그널과 함께요. 그죠. 그 시그널은 나중에 붙이죠. 머릿속에서. 네. 아 그때가 중요했구나. 그때는 기생들만 공부를 시켰는데 갑자기 와 본인이 학교에 가고 싶었다는 얘기는 평생 하신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들었거든요. 그런 때가 있죠. 그걸 캐치한 자식들이 해준다. 신청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걸 해달라고 가족에게 말을 하는 과정 자체가 고통스러우니까. 노인네들일수록 관청에 못 갑니다. 정말 힘든 일 아니면. 거의 그런 분들이에요. 이산가족을 만나러 나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렇게 강렬하게 북한에 남겨두고 온 가족에게 사무치는 어떤 감정을 갖고 있던 13만 4천 5명 가운데 현재까지 9만 5천 51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4만여 분 정도 남으신 거예요? 4만 명이 채 남지 않았죠. 2024년 4월까지의 통계입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회한 사람보다 그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3분의 1 정도가 지금 남으셨네요. 네. 이제 남은 생존자는 3만 8천 491명이고요. 그 중 90세 이상이신 분들이 12만 432명. 80세에서 89세이신 분들이 13만 288명으로 이미 남측의 생존 이산가족들은 초고령자가 되어 있습니다. 13,300분 정도. 네. 이게 저 어릴 때는 이런 상상을 전혀 못해봤었어요. 이게 그 문민정부 처음 시작할 때였나 노태우 정권 끄트머리였나 였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첫 고백이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때를 상상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어리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60살의 노인들은 길에 덜려 있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동안 또 무슨 변화가 있겠지라고 미래까지 상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좋은 비슷한 예시라서.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렇게까지 조금만 남아계시는 미래를 상상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이산가족도 마찬가지죠. 네. 이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살아계실지 모릅니다. 그렇죠. 당장 주변의 가족분들만 생각을 해보셔도 뭔가 70에서 한 90대까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나 할아버지 할머니셨기 때문에 그냥 상실적으로 똑같은 상태에 놓여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쇄악해지셔서 확 돌아가시는, 사라져버리시는 그런 순간에 상실감이 확 오잖아요.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드셨지? 더 드셨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25살 때까지 그 생각 계속해요. 왜냐하면 눈 떴을 때 봤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눈 감으실 때까지 계속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거든요.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네. 영원히 할머니, 할아버지거든요. 그럼 영원히 할머니, 할아버지일 줄 알았지? 저희 할머니는 요다를 닮았습니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현장. 개현장.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약간 도치법을 쓰시나요? 그만큼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 이 뜻이고요. 이미 2018년 마지막 상봉 때도 상봉장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초고령자였었습니다. 대개 그랬습니다. 상봉 당시 송땡부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중간에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의료진이 긴급히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2018년 마지막 상봉 때 국내 대부분의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온 사진이 이땡섬 할머니입니다. 남쪽에 92살 이땡섬 할머니가 북쪽에 71살 땡상철 씨를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었습니다. 타이밍을 보면 자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스무 살 차이. 스무 한 살 차이. 네. 땡상철 씨가 아들이고요. 스물 한 살 차이가 나는데 북한의 아들이 남한의 엄마보다 훨씬 사가 보였습니다. 아 네. 그건 옛날에도 많이 하던 얘기예요. 북한 사람도 왜 이렇게 사가 보이냐. 그렇죠. 훨씬 사가 보였어요 진짜. 그래서 이 사진이 많이 나왔나? 많이들 지적했었어요. 대체로 뉴스 기사에서는 이 사진에 대해서 피난길에 헤어진 모자가 67년 만에 상봉했다. 이러고 끝이에요. 연합뉴스적 기술이죠. 이야기가 이게 다예요. 더 파고들지는 않습니다. 한데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어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67년 만에 상봉했다면 헤어졌을 당시에 엄마는 스물다섯 살이고 아들 땡상철 씨는 네 살입니다. 상상해봅시다. 아들 입장에서는 네 살 때 헤어진 엄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손을 잡고 있던 어른입니다. 자라면서 엄마가 없다는 데에서 뭔가를 겪으면서 자랐을 수는 있겠지만 엄마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무슨 말을 했었는지 별로 기억나는 게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의 없었어요. 문장을 막 말하기 시작할 때 알아들을 때 아닌가요? 그렇죠. 이때의 상실은 상실로 사무칠 수 없죠? 모르죠. 제가 안 겪어봤으니까. 결핍만, 결핍이 되어 있다는 감각만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반면에 이제 엄마 쪽인 이 땡섬 할머니는 네 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트라우마를 봐야죠. 네, 스물다섯 살 때. 그리고 구순이 넘을 때까지 잃어버린 아들하고 헤어져 살았어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분의 사적인 인생사가 알려진 바는 없지만 남한에 와서 새로 시집을 가셨을 것이고 옛날 사람들은 그랬으니까요. 남한에서 다시 낳은 자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남편과 아들을 남겨두고 왔다는 얘기를 거의 한 적이 없었겠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여다본 바에 따르면. 완전 억눌렀을 겁니다. 그런다고 잃어버린 네 살짜리 아들을 잊고 살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헤어지는 그 순간의 기억이 평생 동안 맴돌았을 겁니다. 아까 그 고구마를 쥐고 있다 헤어진 남매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거보다 이거는 훨씬 더 죄책감도 강렬할 것 같고 물론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99.999%죠. 이 멘탈 픽처를 내려놓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산가족분들이 북에 있는 가족의 생사 확인을 거의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 기간에 대부분 집중이 됩니다. 생사 확인이. 민주정권 1기 시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1차 이산가족 상봉이 있던 2000년부터 딱 노무현 정부 때까지예요. 참여정부 2007년까지입니다. 2008년부터 갑자기 생사 확인이 0건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땡섬 할머니가 아들이 북한에 살아있음을 알게 된 때가 2007년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동안 이 할머니가 90살을 넘기면서 남은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뭐였을까요? 70대 이후에 집중하면서 살았던 한 가지. 네. 가장 큰 목표이자 사실상 유일한 버킷리스트입니다. 아들 땡상철 씨를 만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70살부터 그 이후에 모든 삶이 여기에 다 집중이 됩니다. 네. 뭔가 일이 있어도 이것만을 위해서 1년만 더 한 달만 더 라고 생각하셨겠죠. 왜 어릴 때의 많은 것들이 되돌아온다는데 나이가 들면 그 중에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다시 길어진다. 아 맞아요. 하루가 다시 길게 느껴진다는 거죠? 진짜 길게 느껴진다는 얘기들 하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서 시간이 제일 짧은 순간이거든요. 지금이. 다시 길어진대. 그때의 당혹스러움을 기대되기도 하는데 아주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 이제 아침잠도 없어지고 잠자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하루가 엄청 길어지죠.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면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도 엄청 넓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막 아니 40대가 되면 막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막 진짜 중요한 일인데 신경 얼마 못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 다 정리했을 거 아니에요. 70대가 됐으면. 그러면 하나에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 땡섬 할머니가 아마도 2007년부터 매일마다 매번 매순간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잃어버린 아들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리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 희망 하나를 가지고 남아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식사 한 번 할 때에도 내가 조금 있으면 아들 땡상처를 만날 테니까 잘 차려먹어야지. 매일매일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요. 네. 삶의 의지를 북돋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조금 있으면 아들을 만날 테니 몸단장을 잘 해야지. 운동도 해야지. 매일 조금씩 걸어야지. 이런 희망으로 살아계신 분들이 한때는 13만 명이 넘었었고 아직도 38,491명 남아계시다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2018년에 다른 보도사진을 보면 북측의 딸 안땡순 씨가 남측 아버지 안땡호 씨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있다고 설명해 써있는 사진이 있어요. 아무 스토리가 없어. 다만 딸 안땡순 씨는 2018년 상봉 당시에 70살이었고 아버지 안땡호 씨가 100살이었다는 스크립이 있습니다. 2018년에. 안땡순 씨는 한복을 곧게 차려입고 나왔고요. 안땡호 씨는 중절모를 쓰고 스카프를 메고 있었습니다. 안땡호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분이 30대 초반일 때 이제 겨우 두 살이나 세 살이었던 딸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세 살 무렵이면 문장으로 된 말을 시작하는 나이잖아요. 보통 빠르다면. 그전에는 단어로 말하잖아요. 엄마 아빠의 정도였다가. 그 다음에 저거 줘. 이거 줘. 엄마 이거 뭐야. 그리고 세상에 온갖 것에 관심을 가지는 나이고요. 그래서 다 알려줘야 돼요. 이건 뭐고 저건 뭐다. 저건 왜 그런 거다. 유염 씨의 머리는 왜 저렇게 되어 있다. 그런 거 알려줘야 되는데. 뭐라고 물으니까. 입에 묻은 건 여전히 계속 닦아줘야 되고요. 아버지로서 그걸 못해준 것에 대한 회안이 안땡호 씨에게는 틀림없이 있었겠죠. 한 70년 정도. 그리고 높은 확률로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에서야 딸의 생존을 알게 되었을 테고요. 아 네. 그렇죠. 정부가 사업을 해야죠. 네. 딸의 생존을 알았을 때부터 이분이 2018년 100살이 될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버티며 살아계셨을지 잠깐만 생각해봐도 추측하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좀 이상한 문장인데 추측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해는 불가합니다. 계속해서. 네. 상황에 대한 이해도 어렵고 그 긴 시간 감정이 얼마나 누적되었을지 얼마나 그 억누름의 강도가 강렬했을지 그 기간을 생각했을 때 그건 그 기간을 진짜 다 통째로 지나보지 않은 이상은 못하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지난 아 좀 됐네. 그 저 추울 때 평일에는 그 외식하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왜냐하면 개가 또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한테 저녁 때 조금만 좀 버티고 있어봐라. 울지 말고 네. 이러려면 이제 퍼즐도 아주 많이 꽉꽉 채워줘야 되고 네. 로봇도 오래 켜줘야 되고 로봇가 두 대예요. 가끔 이제 안 나가던 시간에 나갈 때는 울까봐 요구도 두 대 틀어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이제 외식을 하러 나기가 좀 힘든데 가끔 나가요. 동네 맛집한테 이자카야에 갔는데 되게 맛있었는데 한 가지 힘든 점이 있었어요. 아파트 빌라 많고 이런 동네라서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아요. 이자카야에도 그래요. 가족 단위라고 하면 아이를 이자카야 데리고 온다는 뜻인가요? 아이도 데리고 와요. 그러시더라고. 보통 이제 시내의 젊은 커플만 많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가족 단위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맛있었는데 영원히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옆에 꼬마 애가 저를 죽도록 뚫어져라. 저 아저씨는 뭐지? 저 아저씨는 머리가 왜 저렇게 생겼을까? 눌린 거예요. 파인애플인가? 포켓몬스트에서 본 것 같은데. 뚜벅초인가? 그게 제가 LA국제공항에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내린 한국 아이가 파인애플 발언을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제가 가운데에 묵지 않거든요. 최대한 뒤로 넘기거든요. 저도 나름의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계속 쳐 보는 거예요. 화가 날 일은 아니지만 계속 신경은 쓰이잖아요. 눈빛이라는 게. 그게 알려달라는 뜻이에요. 계산을 하고 나가던 어머님이 저보다 젊어 보여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높게 봐도. 저한테 일부러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다며. 자꾸 블라블라 하더라. 그때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 아마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인사하고 갔는데 저 어머님은 저런 류의 사과를 자주 하시겠구나. 거의 매일매일 하시겠죠. 네. 육아에 동물적으로 익혀진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를 3년 키우고 4년 키울 때. 그때 버텨주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아이랑 계속 붙어살면 잘 모를 때도 많거든요. 아이랑 떨어지면 그때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일 이걸 더 안 됩니다. 재미없을 각오 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돌아오죠. 그것은 알겠습니다. 555회 목요일 순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XSF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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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입니다.